비켜 비켜 야 이거 좀비 다 몰려오겠다 이거 여기 밑에 있는데 야 안에 있네 어 여기 있다 껴안고 싶은 곰 얘는 왜 이렇게 곰을 좋아해요? 휴대용 스테레오 컴온 로봇곰 자유투사곰 껴안고 싶은 자유투사곰 이걸 또 만들어야 되네 이걸 아까 썼잖아 그러면 업그레이드 버전이구나 못 만들잖아 아니구나 만들 수 있구나 이거를 얘랑 얘랑 하고 콩보하고 또 얘를 든 다음에 콩보를 하면 껴안고 싶은 곰이 되지 됐어 점점 복잡해지고 있어 껴안고 껴안고 싶은 곰이를 껴안고 싶은 곰이를 능력을 한번 볼까? 좀비가 많은 데로 가서 껴안고 아유 놔 이 새끼야 나 인기 많아 자 너의 능력을 보여줘 껴안고 잘하고 있어 나 갈게 아아 나 한치면 안되지 이거 주인을 못알아보고 이거 아아 비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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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가도가도 끝이 없네 뭐야 어 쟤 뭐야 쟤 누구야 어 누구세요 님 오오오오오오 뭐야 저긴가 오 적이네 아까 걔네네 걔네 폭주족 몇명 더있나본데 목소리 들리는거 보니까 아 아 계속 오네 가야겠다 뭐야 이거 왜이래 아 왜이렇게 많아 여기 잘못 온거 같은데 이 새끼들아 나 갈거야 나 갈거야 이건 뭐지 왜이래 이거 오 이거 레이 아니야 레이 좀만 좀만하면 뒤집어지는 차 레이 내가 내 꿈의 차야 레이 나 레이 사고싶어 차가 이뻐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나와 바빠 바빠 어 잠깐만 이거 뭐야 뭐지 이건 용머리 이거 뭐야 용머리 이거 뭐야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어떻게 올라와요 여기 난 괜찮지 넌 괜찮니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트럭 through 무슨 트럭 이거 오 필요한거 다 가져 달래 근육이안제 다이너마이트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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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오오 descrição narrow 사건 두개, 맞쑤 고마워 잘 쓸게 비켜 내꺼야 이야아씨 남자의 로망은 오토바이지 저 길이 없는데 어떡하지 그거 하나 달아 놓는게 롤러가 없으니까 야 구해줄게 비켜 비켜 일단 비켜봐 비켜 이 새끼들아 비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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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와봐 나와봐 이 새끼들아 컴온 어이구 아아아아 아왜이러세요 저한테 꺼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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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꺼지라고 꺼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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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샷건 버리기엔 너무 아깝다 세 발이어도 너무 아깝네 뭔소리야 이게 여자의 목소리가 들렸네 뭔소리야 이게 어 방패다 조합법이 없으니 뭐 여기 조합법이 있는데 꼭 안에 없으면 꼭 안에 없으면 소방관 콧수염 왓더팍 노우 손님 머리감껴 드릴까요 어이구 머리가 없으시네요 죄송합니다 나가주셔야겠어요 이거 뭐야 이건 뭐야 와우 좋았어 어이구 뭐야 나 감탄중이잖아 한 명 봤다 이리 올거지 어이 도끼 들고 있는데 누구세요 어이 소방관이시네 어이구 로아님 한개로 팽 가기 감사합니다 대령 콧수염 대령 콧수염 대령 콧수염 어이구 아이씨 아이씨 불 안났다고요 불 안났다고 어이구 어디 보자 에이 아냐아냐아냐 어 면도기인데 어이구 아 퍼플아트 님이 아유 119개 감사합니다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네 잘 쓸게요 네 소방관 나타나가지고 119개를 아유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안 열리나 여기 게임 저장 아유 화장실에 특이하게 화장실에서 게임을 저장하네 음 특이한 게임이야 난 간다 오 전기통? 자 기다려봐 얘들아 에헤이 나와봐 나와봐 저기로 가야된단 말이야 문을 못 열게 돼있단 말이야 어째야되지 그럼 아유 조합법 있는데 저..으 못 올라가나? 그렇지 기계용 그럼 또 옆에 있는걸로 되겠지 이거랑 잠깐 버리..버릴게요 이거하면 그렇지 으흐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와 박치기 쩌네 기밀이네 기밀 박치기 위한 기밀 우어어어 와 개쎄 이거 뭐야 이엇 이엇 뚜어어어 이거 어떻게 들어와 근데 나네 이거 나라 이거 도 들어간 입구가 없는데요 나 게임 페인이라고? 그..그러니? 내가 페인처럼 느껴지나보구나 와 소방가 아저씨도 많네 와 소방가 아저씨도 많네 근데 약을 찾으러 가는거야 지금 근데 입구를 못 찾겠어 여기란 말이야 여기네 여기네 찾았다 아 찾았네 여기네 뒷문이네 여기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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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시체봐 으어어어 어이씨 존나 깜짝이야 나 진짜 개놀랐어 와 다 죽어있는게 아니야 이거 이씨키들 확인사살 해야겠네 이거 확인사살 해야겠네 이거 어어 나이새끼야 이거 노라고 이런거 봤어? 다 제초해주겠어 와 이리와 아유야 어? 야 큰일났다 원투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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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셉 쎅 원투 원투잽 brands plans 셉 셉 이걸로 이제 근.. 나는 근력을 얻었어 나이새끼야 뭐야 이거 또 안전목? 으휴 붙나? 어! 조합법? 전기 분새기 조합법이 또 있네? 한 곳에 두 개나? 메탈마리 메탈마리 미식축구공 수렴용 칼 수름용 칼이랑 잠깐만 뭐 하나 또 버려야겠네 안전목 버려 배탈마리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하나 또 뭐였지 전기분색이지? 큰 망치 배터리 조합법이 있으면 뭐야 이거 야 이거 깐지네 야 군용 이거야 밀리터리지 배터리랑 큰 망치 있지 그렇지 또 조합을 하면 되지 또 조합을 하면 되지 요 샷건 가자 어 어? 이건 뭐야 이건 뭐야 뭐하세요 아줌마 아줌마 뭐하심? 가까이 하면 안되겠다 이상한 아줌마야 online 큐 크으으육 이거 뭐야? 저 밑에 뭐야 1 ه 어, 이거 한번 써볼까? 이야, 번쩍번쩍하네 이야, 짜릿짜릿한데? 이야! 이야! 점프 공격? 이야, 토른데? 근데 금방 쓰겠다, 이거 좀 아끼죠 뭐, 주고 얏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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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 뭐지? 이것도 한번 써보자 야, 맞아볼 사람? 와우 에어 DR 으 으 으